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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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.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나 봐. 고생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, 친정했을 때부터 우리가 일명 이런 말 하죠. 단어 표현을, 언어 표현을 이쁘게 써야 되는데. 그 고생. 친정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셨나 봐. 친정이. 친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결혼해서 시집가서 또 시집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나 봐. 그러니까 친정도 내가 보살펴야 될 사주고 시집도 내가 보살펴야 될 사주. 그렇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다. 정말 힘들었겠다. 딱 그 말이 먼저 나와. 그리고 눈물이 먼저 나와. 그리고 나름 착하게 살긴 살았는데 나름.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필까? 이렇게 아직까지 너다지 힘이 들까?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지금은 좀 낮아서. 그러니까 내 고생한 거에 비해서. 네. 말을 하는 거예요. 네네.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눈물이 난다 할 정도면 그만큼 가슴에. 고생하면서 한을 품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. 정말 내가 지금 이쁘게 따듬고 왔네요. 그쵸? 그런데 내가 먹을 것도 안 먹어 가면서. 네. 진짜 배가 배가 고파도 물로 배쳐온다고 그러지. 옛날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. 그러니까 눈물 저 물로 배쳐온다고 그러지. 네.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야 갑자기. 참 그런 세월을 진짜 모직하게 살았단 말이야. 자 그렇지 살았어요.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야. 그 정도 살았더라면. 벌써 내 집이 네 채 다섯 채는 있어야 돼. 그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았다며. 좀 있어요. 근데 그 정도. 너무 힘들어요 근데. 생긴 수격이 너무 많아서. 피곤해요. 저한테 다 얹혀 있어요. 제가. 아까 말했잖아. 친정도 내 목이요. 시댁도 내 목이라고. 다 엄마의 목이라고. 엄마 사주가. 고생해서 억척스럽게 살았던 사주는 맞으나. 니 고생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. 왜 그래요. 니 사주가 좀. 칭찬받고 누구한테 오오오 소리를 못 듣고 사라는 사주기 때문에. 성질이 이렇게 급해서 그나요? 아니 또 그러고 또 본인이 그만큼 고생한 만큼의 악바리가 돼버렸어요. 네 맞아요. 악바리가 돼버렸기 때문에. 예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언니한테 삼십만 원 줬어. 그러면 좋게 주는 게 아니라 꼭 말토를 달아 언니가. 제가요? 응. 너무 힘들게 살아서. 이제 빙금하게 대답을 하라고. 네. 그러니까 돈을 잘 이쁘게 줬어 고생 많이 써 줬어. 응.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어짜구쩜구쩜구쩜구쩜구쩜구쩜구쩜구쩜. 해에. 왜 웃어. 뭐 말할지도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어짜구쩜구쩜구쩜구쩜. 해. 그러니까 상대방이. 아휴 내가 도만해서 너한테 손을 안 내면 나. 딱 그 짝이야. 근데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. 왜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고. 응.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줬을 거라고. 지금은 안 주지 마. 언니 사주가 그렇게 되면 줄 수밖에 없다고. 네. 뭔 말인지 알지?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고생한 만큼의 돈을 못 벌었다고 내가 고생한 만큼은 돈을 벌려면 벌써 더 어느 지역을 좀 샀어야 돼 내가 고생한 만큼의 돈을 벌라 그랬으면 그러는데 참 돈에 너무 억척스러운 것만 알았나 봐. 네. 어쨌든 잘 살아야 된다. 근데 그래서 엄마가 지금 막고 있는 거야. 저요? 어. 뭘 막고 있냐. 어렸을 때 우리 염 염 염 엄마들 이런 말 했잖아. 내가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너네들한테 내가 가난 안 물려줄라. 네. 겁나게 고생하고 살잖아. 내 자식들은 내 뒤를 안발불게 할라. 네. 겁나게 고생하잖아. 핏놈을 흘러가면서 그치. 다 훗날에 엄마가 싸주고 갈 것도 아니고. 네. 내 자식 주려고. 네. 근데 엄마가 그게 죄야. 뭔 죄? 자식이 애로운지 안 애로운지는 엄마가 몰랐다는 거야.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. 생각은 해요. 응? 생각은 해요. 아니. 그렇기 때문에 그건 늦었어. 이제 그러기는. 애들이 애들이 이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내 엄마 젖만 지고 내 엄마 품 속에 사는 걸 바라지. 커서 내 엄마 안 찾거든. 뭔 말인지 알지? 근데 엄마는 내가 컸을 때 너한테 잘해줄게. 너 조금만 다른 사람 옆에 있어. 할머니만 할머니라든지 누구 옆에 있어. 엄마 돈 모르고 올게. 엄마 금방 올게. 그것도 오래가 아니라 금방이야. 금방인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을 하는 거야. 엄마 돈에 눈이 어두워서. 돈이 막 걸리거든 엄마가. 그래서 엄마 사주가 남편하고도 한 이불 속에 덮고 살지 못하고 남편은 저기서 일을 할래? 난 여기서 일할게. 떨어져 살아라는 사주예요. 사주가요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떨어져 살았냐고 안 살았냐고? 조금 한 6년간? 6년이 많이 떨어진 거지. 조금이야?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주라고. 그래야지만 엄마가 숨통을 튀지. 그러지 않으면 숨통 못 튄다고. 알아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걱정 없어요. 그만큼 고생해서 많이 벌어놨어요. 내 남편 열심히 살아요. 엄마는 알죠? 내 남편도 돈 내놔. 다 내놔. 다 내 거예요. 다 내 거란 말이지. 근데 그냥 하나의 말을 하자면 이제 아까 내가 말했지. 우울하게 내가 힘들게 그래도 돈은 다 보내줬지만 내 가슴으로 따뜻하게 못 키웠던 자식이 있다고 그랬잖아. 이 자식이 엄마를 되게 많이 우울하게 해. 힘들게 해. 이제 지가 엄마는 예를 들어서 지가 직장을 다닌다. 그러면 엄마는 눈에 양이 안 차. 엄마는 정확해야 돼. 뭐든지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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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. 엄마는 뭐든지 빨리빨리야. 정일이 나빠요. 응. 그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. 빨리빨리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. 아드님이 아직까지 결혼 안 하셨죠? 아드님 아직까지 여자 데리고 올 일 마음이 없어요. 예. 맞아요.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은 없는 애한테 자꾸 결혼 언제 할래. 언제 할래. 하지 마세요.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 못 키워준 것 같은 거. 지금 따뜻한 밥 이쁘게 해서 맛있게 해서 먹여주세요. 좀 엄마 그늘에 있다가 결혼할 수 있게끔. 알았어요? 그거는 되는데. 2년 후에 가요. 2년 후에 가겠어요. 그거 만나요? 맞나요? 알겠죠? 뭐 너무 성급해해서 엄마가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. 맞아요. 뭘 애한테 이렇게 좋죠 조직이나. 저희가 얘기했다가도 후회가 많이 해요. 에이 내 새끼데. 니 새끼데 니가 못 켰으니까 지금 잘 켜. 됐지? 돈이 다가 아니야. 맞아요.